숲, 바다, 그리고 환경 2023 삼다그린 뮤직 토크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환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의 정연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의 김소연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하신 방청객분들이 세 분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가지 방청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 중에 또 많았던 질문이 클린보이즈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연철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은 제주도 해안가에서 청소를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청소 클럽이고요 저희가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컬렉션도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작업한 것도 제주도 곳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슬기님께 또 질문 안 하면 섭섭하겠죠 네 저는 제주 부심이 있는 청년이자 제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주를 조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라고 합니다 제주의 환경을 항상 걱정하고 실천하는 최슬기님과 고짜와를 놀이터처럼 뛰어다닌다는 이 두 분 두 분에게는 곧자와를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워낙 숲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곧자와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곧자와를 숲 안에 들어가면 여름인 걸 잊어버릴 정도로 온도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 계속 있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러면 곧자와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슬기님께서 일단은 제주도민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곧자와라는 단어가 근데 또 제주도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저만의 표현으로는 제주만의 색깔이 있는 숲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곧이 나무와 덤불을 뜻하고 자와리,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인데 덤불이 암석 위에 형성이 되어서 숲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형상을 띄고 있는 것 자체가 왜 암석 위에 숲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제주만의 색깔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 와닿을 수 있고요 여기가 생성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용암이 흐르면서 용암에 따라서도 이제 식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무더기들이 형성이 되었고 이 돌무더기들 위에 식생이 자리 잡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숲이 형성이 된 건데 이렇게 숲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돌무더기 사이사이로 지하에 이제 지하수들이 함양하고 있어서 수분이 많은 숲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분기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흙은 없지만 식생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고 이 식생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곶자왈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뭐 공원 딱 지정된 것처럼 곶자왈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그 어떤 제주도만의 야생숲 그거를 통칭해서 곶자왈이라고 원래는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동서남북 중에 남북가 너무 이렇게 급경사들이 많고 이런 지대보다는 동서쪽에 많이 주로 분포를 해 있고요 좀 아실만한 그냥 대표적인 지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안덕 서쪽에 그 다음에 애월 그리고 조천 성산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덩어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주도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곶자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 반딧불이라는 걸 실제로 본 게 화순 곶자왈이거든요 좀 그 저녁 여름밤에 반딧불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산책했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곶자왈입니다 정연철님께서는 곶자왈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저희가 달리기에 좀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도로를 사실 달리긴 하는데 매번 해안도로 가면 이제 지겨우니까 좀 특색 있는 장소들 가서 달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곶자왈이 굉장히 재밌는 트레일러닝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신발 트레일러닝을 신고 곶자왈을 달리러 갑니다 네 가면서 혹시 정말 우연하게 보이는 쓰레기도 있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제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곶자왈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곶자왈이 저희 제주에 있어서는 귀중한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관리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곶자왈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에 위치한 곶자왈 면적이 76.5%나 돼요 대부분 과반 이상의 면적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서 개인이 언제나 마음 먹으면 땅을 팔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6.5%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곶자왈 면적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곶자왈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곶자왈이 지하수를 가장 크게 함량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함량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개발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겠네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부분이 좀 어찌됐든 잘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렇죠 방청객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훼손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난개발이 됨으로써 어쨌든 곶자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법적 장치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 장치가 조금 허술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주특별법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로 통해서 곶자왈이 보전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에 위치한 곶자왈의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제재를 크게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계세요 조금 따가운 질책일 수도 있는데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요?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정부가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도 정책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좀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아 네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곶자왈 보호 지정 조례 부분에서도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과 곶자왈 보전 조례를 통해서 곶자왈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이 곶자왈 보전 조례가 201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2014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곶자왈의 정의와 곶자왈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어 오다가 2019년도에 제주특발법에서 곶자왈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가자 해서 확실히 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곶자왈 경계 설정에 관한 것도 2015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계가 확정이 되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에 위치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지난달에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 개정할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도의의 심사에 올라갔었는데 보류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류가 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주특별법 저촉 위반 제주특별법에서 정의하는 곶자왈의 정의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 개정안에서는 곶자왈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보호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그리고 원형 훼손 지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MC님이 보기에 관리 지역과 원형 훼손 지역은 보호 지역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저는 다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보호는 절대 보전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리 지역은 훼손이 됐으니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보호 지역과 관리 지역 그리고 원형 훼손 지역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는데 제주특별법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칭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지적이 됐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 지역은 말 그대로 보호를 해야 하지만 관리 지역과 원형 훼손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그런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곧자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특별 회계로 아까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 곧자왈 지역을 4년간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특별 회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로까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고 또 보호 지역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리 지역과 원형 훼손 지역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란에 있어서 심사 보류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곧자왈이 여러 개발 위협에 놓여 있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매입을 할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슬기님 말씀해 주신 것 통해서 사실 앞으로 더 어떤 그냥 이 마음만을 보호하고 싶고 소중하다는 마음이 또 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서 더 관심을 가져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심어져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 곧자왈이 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한 이유 부분이 내린 빗물의 42%가 저장되는 곳이 곧자왈 그러니까 저장고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모든 어떤 맑은 지하수 생수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나 어쨌든 농업용수가 모두 다 이 곧자왈 밑에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용출되는 곳이 용천수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주에서 내리는 비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는 증발이 되고요 28% 정도는 하천 등을 통해서 바다로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42% 정도의 물이 지하로 함양이 돼서 제주 도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가 되는데요 지하수 함양률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이 19%라고 하니까 지하수 함양률이 얼마나 높은지 감이 오실 거예요 지하수 함양률은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나 불투수층이 넓어지면 면적이 함양되는 함양률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최근 기사에서 보면 40%라고 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서 지하수도 영원하게 유한한 자원으로서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용하는 이 지하수 곧자왈 밑에 있는데 이 곧자왈을 훼손하면 위쪽에 이제 밸브가 하나씩 잠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어쨌든 지하수의 보존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용도 저희들이 어렵게 되고 그럼 물 부족 국가 국가 하는데 더더욱 어려질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네 용천수 자 저희들이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천수 물을 어쨌든 이 곧자왈에서 뽑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름철 제주도민 관광객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휴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철님과 소연님도 용천수로 좀 많이 찾는 편이신가요 되게 제가 처음 제주도 이주 왔을 때 너무 이제 관광지 말고 구석구석 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김영 마을 투어를 신청해서 골목을 막 걸어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동네 골목 이렇게 집들이 있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그 지하로 쫙 이어진 동굴이 있는 거예요 마을 안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그 아래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아직도 그 샘처럼 동굴 안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 오르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뽕뽕뽕 올라오는 게 그리고 그 물이 또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직접 떠서 마시진 않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다 거기서 식수를 길러서 먹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서 아 진짜 이게 관광지 어디 찾아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제주의 신비로운 어떤 자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재밌다 또 이제 그런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곧자왈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하 어떤 물 저장 공간에서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해안가 쪽에 마을 쪽으로 많이 그게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고여있는 물을 뽑아낸 물을 이렇게 올라오는 물을 길어서 식용수로도 쓰고 빨래로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가축에게도 또 물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중산간에는 이 용천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중산간에도 용천수가 있어요 용천수가 빗물이 이제 땅으로 스며들어서 대수층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 함양층에 이제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해안가 가까이 이제 지층의 틈을 따라서 소산하는 물을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용천수 제주도의 용천수는 대부분 90% 이상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10%는 중산간과 산간에 용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클림보이즈가 이제 그 제주의 해안선이나 곧잘 주변이나 중산간에 쓰레기들이 보이면 잘 춥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사실 오아시스 같은 곳이 용천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다의 짠물 말고 물론 거기도 아주 청정 해안이긴 하지만 용천수에 보면 물론 식용으로 쓰거나 이런 용도라 막 그냥 풍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나는 그런 용천수가 또 있다면 연철님 저희가 청소하러 이제 해안가에 나가면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천에는 조천읍 안에 신촌이 용천수 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그 곽지해수욕장에 노천탕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용천수로 나오는 물을 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탕도 있고 그래서 해수욕하고 거기서 또 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곧자왈과 용천수 물론 곧자왈을 잘 지켜야 용천수가 나오는 거고 용천수 자체도 좀 잘 아꼈어야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슬기님 어떤 부분으로 좀 지킴이 필요할까요 용천수는 지금 저희가 식수로 사용하진 않지만 대체자원으로서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용천수가 어쨌든 지하에서 소산한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용천수 조사를 다녀보면 용천수가 지금은 야생동물을 살리고 있는 식수 야생동물의 식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용천수 지하수 물 이런 물을 아끼기 위한 생활 실천에 이어서 물을 조금 덜 오염시키기 위한 실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세제를 쓸 때 강력한 요즘에는 찌든 때 묵은 때를 빼기 위해서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세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천연 세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무환자 열매에서 나온 소프넛 제품이 있어요 어디 제품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소프넛을 빈 페트병에 넣고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정력을 지닌 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래할 때 세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같이 하는 게 파금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장이신 강경문 의원님께서 잠깐 자리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네 아우 저 뒤에 계신데 일단 저 이 용천수 그리고 곧잘 보호에 지대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아 유원님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 시작할 때 오셨어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무대 위에 잠깐만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잠깐 네 어서 오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주특별자치도의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경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콘서트 곧자왈과 용천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뒤편에서 보시면서 흐뭇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아 이 심각성도 좀 있다라고 하시면서 표정이 좀 굳어지신 것도 제가 살짝 봤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곧자왈은 제주에 저는 허파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세계의 허파는 아마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제주의 허파는 저는 곧자왈이다 제주 면적이 1850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그중에 6%가 곧자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 분들께서 저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수 함양이 40% 정도가 된다 그 말은 이 물이 지하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삼다수가 지하수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심사 보류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 심사 보류에서는 이거를 훼손시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보전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의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걸 바꿀 경우에 우리 상임위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넘어서지 않는가 즉 다시 말해서 원형 훼손지역이 있으면 이 원형 훼손지역은 그러면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후속타가 없어요 그럼 그 원형 훼손지역은 우리 쉽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밭이 있는데 이 곶자왈은 밑에 돌들이 많고 나무 가시덤불이 많아서 경작하기가 힘들었어요 개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그래서 지금은 보전관리지역 우리 사투리로 곶자왈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이 이제 기계가 좋아지고 건설장비가 좋아지다 보면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70년대 80년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곶자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일부 훼손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그 훼손지역에서 밭도 일구고 그런 지역을 아까 원형 훼손지역이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전지역 그럼 내가 여기 땅에 아무것도 못하니 이 지역을 내 팔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매입을 해줘라 좋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에서 가야 될 부분인지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재원 마련이라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갈 경우에는 결국 도민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의회 그리고 도청 행정 그리고 도민들이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부분에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잘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이거를 개발을 허용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례가 보류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조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의원님이 앞으로도 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리하신 분들의 어떤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좋은 분위기에서 어쨌든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모인 자리니까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연철님 소감이 있다면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랑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공감되어 형성해 주시고요 소연님은? 우선 곶자왈이나 용천수에 대해서 제주도에 사는 친구들이랑도 이걸 대화를 해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곳들에 대해서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민 의원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곶자왈 지역에 가면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지금같이 겉 더울 때는 이 용천수도 온도가 16에서 17도 지하수 온도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지하수를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용천수도 관리를 잘하고 반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용천수를 그리고 가지고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온도를 뺏어서 냉단방 에너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다시 바다로 버리고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로 탄생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의 시작과 함께한 곶자왈 그리고 용천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면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 삼다그림 뮤직 토크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